프레지, 1시간 만에 끝내기 프레지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처럼 발표자료를 만들 수 있는 웹 기반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프레지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들어오셔서 pregi.com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브라우저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혹은 파이어폭스 들어오셔서 pregi.com 들어오시면 바로 프레지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프레지를 만들려면 회원가입부터 해야겠죠? 회원가입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gi.com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보실 겁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요.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이나 링크드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 할 수가 있고요. 아직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는 여러가지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인조이, 프로, 프로 플러스 이렇게 세가지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할 것은 퍼블릭 계정이고요. 퍼블릭 계정을 이용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나 교사 학교에서 이메일 아이디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교육용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조이 프로, 프로 플러스는 유료 버전인데 돈을 지불함으로써 더 많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도 더 많아지고요. 여러가지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교육용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일반 라이센스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간 예를 들면 퍼블릭 계정이었으면 인조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프로는 프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무료 이용하기 퍼블릭 계정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이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름, 성,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하게 되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페이스북과 연동이 되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프레지 닷컴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셔서 이 화면까지 나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프레지 만들기 프레지 새로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프레지 만들기 클릭하시면 저 같은 경우엔 학교 다닐 때 아이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에듀, 인조이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퍼블릭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프레지 마크만 나오게 되는데 에듀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은 학사모, 노트, 연필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교육용 라이센스를 쓰면 인조이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지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템플릿을 선택하세요.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프레지에서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입니다. 파워포인트에도 이런 템플릿들이 있잖아요. 이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 내용만 단순히 채워 넣어도 꽤 괜찮은 프레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프레지들이 있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기능을 좀 배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빈프레지 빈프레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빈프레지 시작 버튼이 있죠. 누르시고요. 자, 이 화면이 프레지 편집 모드의 기본 화면입니다. 기본 작동법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프레지의 기본 원리는 캔버스라고 불리는 지금 뒤에 있는 화면이 캔버스입니다. 캔버스에 여러가지 요소들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배치를 잘하고 카메라를 움직여서 확대도 했다가 축소도 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애니메이션을 추가함으로써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뒤에 있는 캔버스 이 흰 화면을 좌측 클릭을 하시고 움직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움직이게 됩니다. 캔버스를 잡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에 휠 버튼이 있죠. 휠 버튼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요. 휠 버튼을 내리면 축소 축소가 되고요. 줌 아웃이 되고요. 줌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고 줌인 줌아웃 그리고 내가 만든 프레즈를 미리 보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감상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감상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만들고 있는 중에도 내가 만들고 있는 프레즈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ESC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감상하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ESC 누르면 나오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작동법이고요. 빈 화면이 아니죠. 빈 화면으로 가서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좌측 클릭하고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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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빈 화면까지 왔습니다. 프레즈를 만드실 때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프레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즈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프레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텍스트 이미지 심볼 도형 동영상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캔버스 화면이 있죠. 빈 캔버스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편집 모드 텍스트 편집 모드라고 하는데요. 더블 클릭을 하면 텍스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면 되죠.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했으면 완료가 됐으면 빈 화면에 좌측 클릭을 하시면 입력 완료가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텍스트 입력 모드가 되고요.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esc를 누르면 입력이 됩니다. 입력된 텍스트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 사각형이 생기게 되죠. 이때 텍스트를 좌측 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여러가지 선택기에 나오되는데 텍스트 수정 넷 컬렉션 삭제 그리고 텍스트 사방으로 뭔가 점이 생겼죠. 손모양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이 있습니다. 텍스트 수정 을 누르면 다시 텍스트 입력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텍스트 마우스를 갖다 대고 더블클릭을 해도 텍스트 수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삭제 버튼은 삭제가 될 거고요.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은 뭘까요? 맞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가 커지고요. 마이너스는 작아집니다. 손모양을 잡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텍스트 입력 모드에서 쭉 보시면 프레즈에서는 한 테마에서 세 가지 폰트를 제공합니다. 제목 부제목 본문 글씨체를 제공을 하는데 꼭 이 글씨체를 사용할 필요 없이 글씨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작게 크게도 만들 수 있고요. 글자색 진하게 나머지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 것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을 했을 때 내 꼭지점에 사각형 점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잡고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사각점에 갖다 대면 여기 동그란 점이 생기게 되죠. 동그란 점은 돌릴 수도 있습니다. 회전 회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봤는데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이렇게 편집하는 기능이 다른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심볼이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 똑같이 직관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무엇을 또 입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텍스트를 추가를 했는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추가 버튼 클릭을 하시면 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이미지 심볼 모양 동영상 레이아웃 화살표 선 형광펜 파워포인트까지 텍스트를 입력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는 PNG, JPG 상관없이 어떤 이미지든 PC에서 가져와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후에 열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다시 추가 이미지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L인데요. 로드 파일 해서 L이고요. L을 누르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똑같이 주위에 하늘색 사각형이 생기게 되죠. 클릭을 하면 텍스트와 똑같습니다. 맥 꼭지점에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회전도 할 수 있고요. 변경, 자르기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이런 잘라내기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내면 이미지가 배경이 날아간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심볼 앤 모양 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프레즈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와도 되고요. 그리고 또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요. 이 심볼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여기에 남자를 불러오고 여자를 불러왔는데 뒤에 자연스럽게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뒤에 배경색이 흰색이나 다른 색이 아니라 완전 투명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칠 때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배경이 없기 때문에 좋은 프레즈를 만들 수가 있죠.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심볼도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회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화살표 선 형황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도형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화살표를 입력을 하면 마우스 포인터를 가까이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좌측 클릭하시고 그리고 싶은 부분까지 쭉 그리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누르면 화살표가 그려지고요.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잡고 쭉 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화살표도 그렇고 직선도 그렇고 점이 3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꼬리에 하나 머리에 하나 그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을 잡고 움직이면 꼬리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고요. 머리를 잡고 움직이면 역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에 있는 점은 뭘까요? 가운데에 있는 점을 누르고 움직이면 휘어집니다. 휘는 곡선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일반 선도 마찬가지고요. 또 추가 버튼을 누르면 형광펜 이라는 게 있죠. 형광펜을 누르면 자유롭게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린 형광펜을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색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 볼까요? 쭉 보면 배경음악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파워포인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올 때 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불러오는데요. 파워포인트는 매 슬라이드 각 슬라이드를 이미지 하나로 인식을 해서 그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텍스트로 불러올 수는 없고요. 한 장의 스크린샷을 찍는 것처럼 이미지로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프레즈에서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차트 그리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라이센스를 돈을 내는 라이센스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파워포인트에 차트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잘 되어있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파워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쓰게 되면 차트나 그래프를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블클릭을 하거나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르기도 할 수 있고 돌릴 수도 있고요. 또 동영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파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은 그 동영상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여기서도 유튜브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은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여기까지가 프레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무엇을 보여줄까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텍스트 이미지 심볼 도영 동영상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즈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두 가지 애니메이션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단 회전 애니메이션 이고요. 그리고 줌인 애니메이션 입니다. 줌인 확대 하고 축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잠시 후 이제 말씀드릴 기능 이지만 이제 지금 패스 설정을 했습니다. 격려 설정을 해서 내가 이 순서로 보겠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상하기를 누르면 내가 지정한 경로대로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네 가지 이미지 모두 다 같은 각도로 불러 와져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삐뚤어진 것 없이 보면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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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 하나를 회전을 시킵니다. 90도를 회전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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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네 번째 계란은 90도 회전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90도로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전 애니메이션 이고요. 단순히 이 물체 이 이미지 하나를 돌림으로써 회전 이미지를 회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180도로 돌려볼게요. 180도로 돌렸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완전 빙글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회전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애니메이션 인데요. 줌 인 줌 아웃 기능 프레이즈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엔 두번째 계란을 아주 작게 아주 작게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경로는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계란 아주 작은 계란 그리고 다시 큰 사람으로 돌아오고 180도 돌아가는 패스는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계란에서 두번째 계란이 아주 작게 축소를 했었죠. 이러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확대되는 식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이 계란에서 확대 줌인 줌인 효과 여기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갈 때 다음 이미지는 분명히 크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다시 축소 하는 식으로 줌 아웃 효과 내가 보여주려는 이미지를 아주 작고 크게 크기를 조정 함으로써 이렇게 줌인 줌아웃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돌림으로써 회전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이게 프레즈의 대표적인 두 가지 애니메이션이 고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프레임이란 개념입니다. 프레임 좌측 상단에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자 원 프레임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클릭을 해보시면 뭔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프레즈에서 말하는 프레임 이라는 개념인데요. 프레임도 역시 이미지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확대 축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색도 바꿀 수 있고요. 프레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원 프레임 라고 써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가지 프레임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괄호 프레임도 있고요. 클릭하면 나오게 되고요. 괄호 프레임 사각 프레임 사각 프레임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명 프레임 이 투명 프레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투명 프레임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도 있습니다. F F키를 누르면 프레임이 F로 시작하잖아요. F키를 누르면 누를 때마다 마우스 커서 옆에 있는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 프레임 사각 프레임 히든 프레임 괄호 프레임 선택한 채로 그리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그려지게 됩니다. 프레즈에서 프레임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더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프레임 내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통 하나에 몰아서 넣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 텍스트를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넣고요. 형광펜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심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프레임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선택해서 이동을 하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일종의 그루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안에서 이미지나 텍스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따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를 하는 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이딩 효과 이 안에서 또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를 또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프레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또 다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프레임 내에 있는 것들을 그루핑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lt 버튼을 누르고 프레임을 누르고 움직이시면 그루핑이 해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냥 프레임을 움직이게 되면 그루핑이 되고요. Alt를 누르면 해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고 프레임 자체의 패스를 설정해서 슬라이더와 같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투명 프레임 은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추가했던 이게 투명 프레임 입니다. 투명 프레임 은 모습이 회색 선으로 지금 사각형이 돼 있죠. 이때 감상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감상하기 버튼은 오른쪽 위에 있죠. 감상하기 버튼을 누르면 편집 모드에서는 회색 사각형이 있었는데 감상하기 버튼을 누르면 감상하기 모드에서는 사각형 테두리가 없어졌습니다. 편집 모드에서는 있는데요. 이렇게 프레임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프레임을 투명 프레임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투명 프레임을 어떻게 사용하냐 아까 패스를 설정할 때 이미지를 클릭을 했었죠.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이 아저씨를 3번으로 넣게 됐는데 감상하기 를 누르면 이렇게 밖에 안보이는 거예요. 이 아저씨 심볼이 화면에 가득 차게 나오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저씨의 눈을 이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패스를 이 아저씨한테 눌러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투명 프레임 투명 프레임 투명 프레임 투명 프레임 의 크기를 잘 조절을 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패스에 설정하고 싶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죠. 패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3번이었고 이거를 4번으로 두겠습니다. 원래 이 심벌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 아까 투명 프레임을 아저씨의 눈에 눈에 지정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화면 그대로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로요.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투명 프레임 입니다. 투명 프레임 잘 사용해야지 아주 자유롭게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여줄지 말씀드렸고요. 회전 애니메이션 줌 인 줌 아웃 애니메이션 그리고 프레임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어떤 순서로 보여줄 수 있을지를 볼텐데요. 프레지 애니메이션 을 넣기 위해서 패스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패스 설정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패스 설정 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패스 설정 버튼이 있죠. 패스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패스 설정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패스 설정 모드에서 우리가 패스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보여줄지를 보여드리면서 패스를 설정을 했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떻게 했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스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지나 텍스트나 어떤 거든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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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아서 안 되네요. 클릭이 이거 이 계란을 2번으로 그리고 프레임도 선택할 수 있고요. 화살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패스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패스 설정이 되시죠? 굉장히 간단하죠? 패스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한 패스를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 보시면 패스 설정 모드에 들어오시면요. 좌측에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미리 보기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 X버튼이 생깁니다. 선택 패스 삭제라고 나오게 되죠? 클릭을 하시면 패스가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패스 설정을 하고요. 우측에 있는 화면에서도 패스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형 모양으로 숫자가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잡고 이 계란이 1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1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캔버스에 드랍을 하게 되면 패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요. 잡고 캔버스 빈 캔버스에 놓게 되면 패스가 삭제됩니다. 잡고 놓으면 삭제되고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X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계란 아저씨 화살표 얼굴 이렇게 되어 있죠. 미리 보기 화면에서도 계란 아저씨 화살표 얼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저씨 다음 얼굴 를 본 다음에 화살표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 클릭을 하시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저씨 다음으로 드랍을 하게 되면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새로운 것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1번과 2번 사이에 이 계란 을 넣고 싶은 겁니다. 자 1번이 뭐였죠? 1번이 이 계란 이었고요. 2번이 이 아저씨 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젓가락으로 잡혀있는 계란을 넣고 싶은 겁니다. 패스 모드로 들어오시면요. 1번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잘 보시면 1번과 2번 사이에 플러스 플러스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플러스가 뭔가 달려있습니다. 줄에 잡으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죠? 이걸 잡고 내가 그 사이에 보여주고 싶은 것에 놓으시면 1번 2번 3번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2번 버리고 1번과 2번 사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계란에 놓으시면 중간에 2번 패스가 추가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 계란을 좌측 클릭을 하시면 5번으로 들어오게 되죠? 5번을 잡고 이 사이로 이동을 하셔도 패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패스를 수정하는 거였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페이드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프레임 내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한 더 있다고 했죠? 프레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괄호 프레임 한번 그려볼게요. 괄호 프레임을 그려서 2번이 계란이 아니라 이 괄호 프레임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지가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 하나 더 두 개의 텍스트가 넣었고요. 패스 설정 모드로 들어오시면요. 패스 설정은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의 P를 누르셔도 바로 패스 설정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숫자와 다르게 이 프레임에 설정한 패스에는 뭔가 별이 날아가는 듯한 뭔가 그림이 추가가 됐죠. 옆에요. 프레임 내용의 페이드인 효과 적용 이라는 안내문이 뜹니다. 저쪽 클릭을 하시면요. 이 프레임 내에서 페이드인 효과 파워포인트에서 나타내기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없던 텍스트나 이미지가 나타나는 없었던 게 나타나는 그런 애니메이션 인데요. 이 프레임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페이드인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페이드인 효과 적용 이라는 도움말이 뜨게 되죠. 그냥 패스 설정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재생버튼이 있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드인 효과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한 페이드인 효과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X가 생기게 생기게 되는데요. X 한번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 클릭을 하시면 추가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X가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프레즈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 보도록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텍스트 이미지 심볼 도양 동영상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었고요. 이미지나 텍스트 이런 것들을 확대 축소함으로써 줌인 줌하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돌림으로써 회전 효과도 얻을 수 있었고요. 프레임 우리가 배웠죠? 프레임 내에서 페이든 효과를 넣을 수 있었고요. 패스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패스를 설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레즈의 기본이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프레즈를 만들면서 단축키를 여러 개 썼습니다. L을 누르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고요. P를 누르면 패스 설정 F F를 누르면 프레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축키 인데요. 이런 단축키를 잘 써야지 프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어요. 설정 버튼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단축키 활성화가 있고 여기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 누르시면 내가 프레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을 볼 수 있습니다. FLSP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프레즈를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를 많이 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수정이라는 버튼이 또 있죠. 수정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실까요? 수정을 누르시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테마를 바꿀 수 있습니다. 테마라는 것은 배경화면 그리고 글치체 프레임이나 화살표의 색 모양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기존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테마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테마 설정 버튼이 또 있죠. 이 테마 설정 버튼을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테마로 커스터마이징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색 로고도 넣을 수 있고요. 각각의 글씨체 그리고 색들을 RGB값으로 조정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레즈를 다 만들었는데 저장은 보통 자동 저장이 되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끝내기 버튼이 있죠. 끝내기 버튼을 누르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든 프레즈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만든 프레즈가 로딩이 될 거고요. 여러가지 버튼이 있죠. 편집하기 다운로드 복사하기 공유 인베드 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편집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다운로드를 통해서 프레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레즈는 기본적으로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데는 어디서든 볼 수가 있지만 혹시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파일을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도 할 수 있는데요. 공개 범위 설정이 있습니다. 비공개 숨기기 공개 그런데 퍼블릭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아마 숨기기나 비공개는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무조건 공개를 하게 되고 인조이 버전부터 숨기기 비공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링크를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프레즈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 지금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프레즈를 만들었는데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 프레즈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프레즈 앱을 통해서 내가 만든 프레즈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패드 패드라든지 태블릿에서 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즈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프레젠테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로도 쓸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인드맵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만들었던 것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발표자료로 썼던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2011년도 부터 프레즈를 사용을 했고요. 그때부터 프레즈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레즈는 일단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이 프레즈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에서 발표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즈입니다. 데브 영화 아시나요? 데브 포스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각각의 배치를 함으로써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씨를 잘 보시면 파란색 검은색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IF 파일 형식인데요. 요즘 움짤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파일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식으로 발표자료로도 사용을 했었고요. 또 다른 발표자료를 보여드리면 프레즈가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좀 많이 느린데 그래서 좀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전체 화면은 하지 않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연구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프레즈였고요. 아까 제가 템플릿을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미리 만들어놓은 프레즈 템플릿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프레즈 역시 템플릿을 그냥 이용한 템플릿 안에 내용을 채워 넣어서 그냥 사용한 거고요. 이 프레즈는 발표자료로 만든 건 아니었고 제가 밴드 생활을 했을 때 팬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프레즈입니다. 꼭 발표자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에 이런 글자들을 배치를 해놓고 여기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페이든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스티커처럼 불러오고 있고요. 약간씩 화면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페이든 효과는 분명히 프레임 내에서만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프레임 모양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도 됐던 것은 투명 프레임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 프레임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도 넣을 수가 있다고 했죠. 유튜브는 아까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링크를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 용도로 프레임을 사용한 건데 마인드맵 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전공에서 뭔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프레임 내에서 이런 것들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이력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력서라고 하면 흰 종이의 검은 글씨로 아주 재미없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종에 따라서 또 이런 색다른 이력서를 이용하면 또 어필이 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보고서에 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역시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캡쳐를 해서 보고서에 이미지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즈를 다양하게 프레젠테이션 이력서 포트폴리오 마인드맵 소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은 다 배웠고요. 그렇다면 프레즈를 어떻게 실력을 키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프레즈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넷프레즈 탐색 넷프레즈 탐색 배우기 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기를 먼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배우기 탭에 들어오시면 프레즈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탐색 탭인데요. 탐색 탭이 따로 있죠. 탐색 탭에 들어오시면 전 세계인들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올린 프레즈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만든 프레즈도 있고요. 디자인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보는 거죠. 자꾸 보고 공부하고 저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프레즈에서 주는 상을 받은 너무 잘 만들어서 상을 받은 프레즈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요. 이 프레즈는 2015년에 베스트 에듀케이셔널 프레즈로 상을 받은 프레즈고요. 오늘 잠시 후 10시 반부터 할 프레즈 레시피 내용이기도 합니다. 프레즈 레시피에서는 이 프레즈를 쭉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분석해보고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따라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잘 만든 프레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려서 이런 식으로 페이든 효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파워포인트에서 했던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역동적이고 세계 전환도 많고요. 이 발표를 보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 좋은 프레즈가 많으니까 이런 프레즈들을 연구하면서 실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프레즈의 기본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력을 프레즈 실력을 키우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많이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서 여러분만의 멋진 프레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